현희 씨, 준비했습니다. 준비했어요. 뭐야? 오, 이거! 이거 뭔데? 승천하는 곡 아니야? 이거! 오, 이정희 형, 이정희 형! 이거! 맞아, 맞다, 맞다. 이정희 형 노래 아무거나 해, 이정희 형 노래. 덕살! 덕살, 빨랐어, 덕살! 아니, 이거 아닌데, 이정희 형. 이음이 아닌데? 와! 50% 정답. 동현! 이정희 형, 바꿔? 50% 정답. 이정희 형, 반. 50% 정답. 이정희 형, 줄래. 제발 맞춰줘. 50% 정답. 제발 맞춰줘. 제발 맞춰줘, 제발. 자, 갑니다. 나나나나나, 나나나나나, 나나나나나나나. 쉐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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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킷. 아! 아! 홍현이! 홍현이! 이정희 형, 아리아리우. 99% 정답. 동현! 동현! 반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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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리! 멈췄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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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, 이거. 이거 한 번 해. 이거, 이거 배. 배. 단수한다, 엄마받아. 엄마받아, 이거 이거. 아니, 또, 아니, 또. 아, 이거 없다며. 아이, 재미없다며. 야, 뭐 하는데? 야, 뭐 하는데? 야, 뭐 하는데? 아니, 그거! 아니 형 들어야지. 아니 형 들어야지. 아니 형 들어야지. 이거 국기훈련 아니에요? 민희야, 민희야. 민희야. 민희잖아. 들어야지. 왜 가만히 있냐고. 민희야, 민희야. 아니 이게 뭐야. 몇 가지 자만 들을 수 있는데. 제발 그만. 일부러 들기 싫어가지고. 이렇게만 잡아도. 미안해. 발목 잡고 어떻게 지냐. 발목만 잡고 있는데. 남편이 잘못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. 성공 한 번만 해줘. 실패. 저 부분은 착즙을 못 먹네. 착즙이 맛있는데. 같은 거, 같은 거. 역시 부분의 일심동체다. 조심.